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이랍니다. 그리고 꽃 이렇게 미리 주문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박수찾기 월요일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택배는 하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추가 박수찾기 월요일 저녁까지는 가능하십니다. 미리 주문해 놓으신 분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꽃은 이렇게 하나 두개 분제 같은 경우 하나 두개 있는 경우는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강산 꽃은 하나둘 있는 발레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입금 순서에 따라 바로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분제입니다. 배럭나무 2만 7천원이랍니다. 이렇게 두개 입고 되었습니다. 분제 이렇게 아주 작은 배럭나무 분제입니다. 배럭나무 분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제 배럭나무 2만 7천원이랍니다. 가격표 옆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올똥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점이 없는 경우는 올똥이 대부분 안된 발레식물들이랍니다. 히비키입니다. 히비키 꽃 정말 오래가는 히비키랍니다. 히비키 이렇게 히비키 꽃은 몇 달 가지요? 히비키입니다. 히비키 꽃 정말 오래가는 히비키 만 7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드 피라미드 해바라기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8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피는 개화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꽃도 탐스럽게 많이 핀답니다. 그래서 설립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 사이사이에도 다 꽃이 피는데요. 얘들의 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얘들을 한번 이렇게 잘라주고 두번 잘라주면 가을이 굉장히 풍성하니 많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또 여기서 한번 잘라주면 꽃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드 피라미의 현재 얘들밖에 없습니다. 1,000원이랍니다. 골드 피라미시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덴팔의 세트 쌍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세트 가능합니다. 이렇게 쌍대로 되어 있는 덴팔의 쌍대로 이렇게 쌍대로 되어 있는 덴팔의 세트 두 개 세트 2만 5천원이랍니다. 두 분에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덴팔의 세트 두 개 이렇게 쌍대로 입니다. 그리고 꽃님들 하요일 꼭 발송해 드립니다. 월요일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택배기사님들 전국적으로 휴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찔레장미 4,000원이랍니다. 찔레장미는 색깔이 여러 색상이라 제가 어떤 아이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찔레장미 4,000원이랍니다. 찔레장미입니다. 찔레장미 4,000원이랍니다. 나비수국입니다. 정말로 나비수국 얘들 꽃 많이 필거랍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다 다 새 잎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 잎이 올라오면 다 꽃이 핀답니다. 얘네들 꽃 정말로 많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나비수국 만원이랍니다. 꽃 많이 풍성한 연락 만오천원 이상 혹 가시오. 그리고 거료무늬 담쟁입니다. 대품 거료무늬 담쟁이 예, 7만오천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거료무늬 담쟁이 6만오천원이랍니다. 거료무늬 담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료무늬 담쟁이 6만오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폈는데요. 핑크 샤프란 핑크 샤프란 3개에 만원이랍니다. 핑크 샤프란 이렇게 3개에 만원이랍니다. 밥은 좋습니다. 화이트 샤프란 하나에 오천원입니다. 2개 있습니다. 마지나타입니다. 마지마타 키가 작고 낮게 들어왔다 있는 마지나타 2만원이랍니다. 색감 봐보세요. 칼라가 메색이 나옵니다. 예뻐요. 그리고 치솔성이랍니다. 치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치솔성 8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모플라주 12,000원이랍니다. 카모플라주 또 신협 나오고 있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아이스댄스 지피식물이랍니다. 꽃님들 이 아이들 아이스댄스 지피식물 이렇게 한 분에 심어서 이보다는 조금 더 컸지요. 9,000원씩의 분에 팔았는데 지금 오늘 아이스댄스 3개의 만원이랍니다. 아이스댄스 이렇게 지피식물로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이런 색을 간직하고 있는 데다가 뿌리만 내리면 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스댄스 3개의 만원이랍니다. 지피식물로 적합합니다. 한금아주가 입니다. 한금아주가 저희 한금 아주가 마당정원에 저희도 심어놓았는데요. 한금색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가을에는 오렌지도 단풍 물들고요. 꽃은 핑크색 꽃이 핀답니다. 핑크색 옆에 한금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물량 없습니다. 한금아주가 두개에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아주가 무늬아주가 얘도 두개에 만원이랍니다. 무늬아주가도 마당정원에서 이렇게 선명한 무늬가 나타난답니다. 무늬아주가 이렇게 꽃 하나 잎 하나 꽃 하나 무늬가 있어서 예쁘답니다. 만원이랍니다. 보라아주가 입니다. 보라아주가 지피식물 4천원이랍니다. 천국의 계단 입니다. 천국의 계단 이렇게 생겼는데요. 천국의 계단 오늘 이렇게 물이 들어간답니다. 천국의 계단 오늘 만원 할인하겠습니다. 천국의 계단 입니다. 다이아 금전수 입니다. 얘들 다이아 금전수 아주 풍성하고 큽니다. 밥은 매우 좋습니다. 다이아 금전수 2만 7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부전 이랍니다. 옐로우 부전 에로우 부전 만 3천원 이랍니다. 토텀 입니다. 토텀 야이돌 토텀 2만 9천원 이랍니다. 골드세피아 골드세피아 입니다. 골드세피아 2만 2천원 이랍니다. 빌레아페페 아주 예뻐요. 빌레아페페 아주 예뻡니다. 빌레아페페 2만 8천원 이랍니다. 질의용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8천원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노즈마리 노즈마리 2번 오늘 할인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노즈마리 2번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 두개 있습니다. 4,000원 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 익소라 입니다. 익소라 하나 있습니다. 익소라 3번 익소라 만원 이랍니다. 플로리다 부티 플로리다 부티 입니다. 플로리다 부티 정글 느낌을 느끼게 하는 플로리다 부티 17,000원 이랍니다. 파이퍼 파이퍼 19,000원 이랍니다. 파이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실버 느낌이 나면서 위로 올라가는 파이퍼 입니다. 19,000원 이랍니다. 멀티 칼라 멀티 칼라 입니다. 멀티 칼라 12,000원 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메리칸 블루 12,000원 입니다. 악모 입니다. 악모 23,000원 이랍니다. 악모 23,000원 입니다. 버킨 입니다. 버킨 버킨 12,000원 이랍니다. 악모 9,000원 이랍니다. 악모 9,000원 입니다. 이메 몬 스테리아 이메 몬 스테리아 7,000원 이랍니다. 무 니 꽃 땡 이랍니다. 무 니 꽃 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어져 앳목 대로 잡아 있는 애들 있고 안 잡아 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5,000원 이랍니다. 수박 100 패 하나 있습니다. 13,000원 이랍니다. 코스모스 입니다. 올똥 됩니다. 이 아이들은 코스모스 이름표 옆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올똥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스 약간 안개꽃 같은 느낌을 듭니다. 8,000원 이랍니다. 썬나이즈 호야 입니다. 썬나이 호자 지금 현재 한 분의 이런 꽃들이 지금 현재 막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줄줄이 3개가 달려있고요. 한 분의 6,000원 현재 보이는 것들만 그렇게 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달려있고요. 또 여기도 달려있고요. 또 여기도 달렸네요. 한 분의 썬나이즈 호야 6,000개씩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꽃대 2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26,000원 이랍니다. 썬나이즈 호야 그 다음으로는 어떤 꽃이 있나 보시면 카노사 호야 입니다. 카노사 호야도 이제 하나 있습니다. 카노사 호야 꽃 지금 이렇게 두 개 달려있습니다. 카노사 호야 카노사 호야 23,000원 이랍니다. 카노사 호야 가격표가 안보이네요. 23,000원 이랍니다. 얘들 다이시아 다이시아 입니다. 다이시아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들 다이시아 8,000원 이랍니다. 필리핀 거리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 거리도 약간 핑크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필리핀 필리핀 거리 입니다. 필리핀 거리 17,000원 이랍니다. 필리핀 거리 그리고 닙살리스 입니다. 닙살리스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땡땡땡 닙살리스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5,000원 이랍니다. 닙살리스 15,000원 이랍니다. 닙살리스 15,000원 필리핀 거리 17,000원 다이샤 8,000원 그리고 카노사 허약 23,000원 그리고 또 썬라이즈 썬라이즈 허약 26,000원 그리고 얘는 달개비 입니다. 달개비 달개비 이렇게 있습니다. 달개비 15,000원 이랍니다. 달개비 달개비 15,000원 입니다. 달개비 15,000원 입니다. 달개비 아다지오 드리랍니다. 아다지오 이렇게 지금 가을 느낌을 지금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다지오 입니다. 미니 푸밀라 팜파스 팜파스 그라스랍니다. 지금 현재 꽃대 하나 두 개 있는 아이들을 내년 4월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00원 이랍니다. 10,000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꽃대 하나 두 개 있는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을 그냥 보내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꽃님들 지금 현재 꽃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풍성하니 많이 키우시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약으로 10,000원 내년 4월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밀라 미니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팜파스 그라스 는 포밀라도 이렇게 꾸며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런 그라스들은 다 현재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봄에 팔았던 개아주 팜파스 그라스 35,000원 아이들과 지금 현재 이아이입니다. 이아이인데요. 이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제가 봄 팔 때는 이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일찍 심으신 분들은 꽃대 하나 두개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심으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보신다 생각하시면 좋으시고 얘들은 35,000원 씩이었습니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뒤쪽으로 미니 팜파스 그라스 앞쪽이나 뒤쪽이나 어디에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개아주 미니 팜파스 그라스 판매 바로 하기도 하고 예약도 받습니다. 35,000원 입니다. 푸밀라 이렇게 핀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아이들 이에요. 무늬 아주가 그리고 또 얘는 푸밀라 가운데 또 하나 심어 놓았고요. 얘는 형강 얘는 황금 아주가 입니다. 황금 아주가 꽃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금 아주가 꽃은 또 이렇게 핑크로 피는데요. 가을에는 잎은 오렌지로 물들어 간답니다. 골드 피라믹 우에 다 이렇게 꽃대 성장점 자르고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골드 피라믹 지금 이렇게 성장점 자르고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바닐라 수국입니다. 바닐라 수국 애목대를 잡아서 내년 4월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바닐라 수국 애목대 2024년 4월 발송해 드립니다. 세계 5만 4천원 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크름 색으로 꽃을 피었다가 이렇게 단풍처럼 이렇게 물들어 가는데요. 얼똥은 매우 잘 된답니다. 이렇게 키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3개 5만 4천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랍니다. 여기서 방실방설 키우실 수 있도록 내년 4월 발송해 드립니다. 내년 내년에 하나당 25,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핑크벨가모 3개 만원 이랍니다. 핑크벨가모 꽃님들 지금 꽃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3개짜리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핑크벨가모 3개 만원 입니다. 메오리 입니다. 알꾸리 식물 이랍니다. 메오리 5천원 이랍니다. 한이호야 입니다. 한이호야 4천원 입니다. 한이호야 한이호야 4천원 입니다. 금전수 황금 금전수 12,000원 입니다. 황금 금전수 12,000원 이랍니다. 황공작 14,000원 이랍니다. 올리브 입니다. 올리브 이 아이들 체만원 정도 하는 올리브라 입니다. 아주 묵은 동네 입니다. 올리브 25,000원 이랍니다. 염자 입니다. 염자 이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염자 만원 이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지금 얘들 흙 털고 심으시는 것보다 이대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옆에서 지금 가족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 묵은 안전 묵은 둥이입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3개 만원 이랍니다. 올똥 됩니다. 핑크 아우 예뻐요. 저는 얘만 보면 너무 예뻐요. 핑크 칼란디움 대 2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싹 소름 4,000원 이랍니다. 조만간에 꽃 필 거랍니다. 저희가 그늘에 있어서 꽃이 안 폈습니다. 향 치자 4,000원 이랍니다. 유칼립 두수 18,000원 이랍니다. 크로톤 아주 좋습니다. 크로톤 16,000원 이랍니다. 아펠란 드라 아펠란 드라 입니다. 애목대로 잡아져 있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일로우피쉬 4,000원 입니다. 그리고 꼭 향기 있는 올동대는 동설목 이랍니다. 향기 있는 올동대는 동설목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물토란 이랍니다. 물속에서 사는 토란 이렇게 가족들 많이 나오려고 하죠. 물토란 이랍니다. 물토란 올동 됩니다. 6,000원 이랍니다. 애들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볼스타 수국 18,000원 이랍니다. 밥 좋습니다. 볼스타 수국 거의 30,000원 정도 갔지요. 18,000원 이랍니다. 설립 도라지는 꽃이 범부터 시작 늦가을 까지 꽃이 피는 설립 도라지 입니다. 설립 도라지 애들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약 합니다. 위에는 무겁 고 여기는 약 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설립 도라지 3개 만원 이랍니다. 봄 돌아오면 얘네들 7,8천원 가겠지 않아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 입니다. 화이트 핑크 셀릭스 만원 입니다. 그리고 칼란디움 칼란디움 이랍니다. 1번 칼란디움 2번 칼란디움 3번 칼란디움 4번 칼란디움 5번 마감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칼란디움 13,000원 입니다. 야생아 콜님들 8월 13일 일요일 오전 방송 입니다. 택배비 는 4,000원 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 이랍니다. 벨룩 벨룩 남은 분재 27,000원 히비키 27,000원 템파레 쌍대 세트 25,000원 질레 4,000원 나비 소금 10,000원 무늬 고려 담장 6,000원 핑크 샤프란 3,000원 아이스탠스 3,000원 황금 아주가 2,000원 무늬 아주가 2,000원 보라 아주가 4,000원 천국의 계단 12,000원 아니 10,000원 오늘 할인했습니다. 오렌지 자스민 4,000원 버킹 12,000원 이메 몬스트리 7,000원 무늬 꽃댕강 5,000원 코스모스 8,000원 칼란디움 13,000원 하이트 핑크 셀릭스 10,000원 설력 드라지 3,000원 볼스타 4,000원 보라삭스름 4,000원 대핑크 칼란디움 28,000원 청보라 에렌지움 3,000원 홍공장 13,000원 아니 호야 4,000원 골드 금전수 12,000원 핑크 별감 3,000원 예약 받고 있습니다. 바닐라 수국 3,000원 썬라이즈 호야 26,000원 달개비 15,000원 생화꾼 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사 인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예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